공분리보다 더 러블리하고 많은 분들이 질투를 유발시킬 수 있는 팁을 혜인 씨가 또 준비를 했죠 지금 우린 가을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을에 맞게 아우터들이나 레이어드 방법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가을하면 진짜 아우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짜잔 아 역시 가을하면 청이죠 맞아요 그래서 데님 자켓을 좀 준비해봤고요 이거는 그냥 되게 박시한 빛의 데님 자켓이고 하나는 좀 크롭 타입의 자켓을 두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신장에 맞게끔 골라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